오늘 기술주들은 어제 실적을 발표했던 엔비디아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2분기 실적을 내놓았지만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워낙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높아 있는 상태입니다. 3분기 가이던스나 신제품 블랙웰의 납기 우려 등에 대한 해답도 명확히 내놓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는 6% 이상 크게 하락을 하면서 실망한 투자심리를 반영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전년 대비 122%나 되는 매출 성장을 기록하는 훌륭한 회사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는 투자자들의 기준이 너무 높게 설정됐습니다. 미국 중심은 엔비디아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개장과 함께 일제히 상승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면서 경기침체의 우려가 잦아든 영향입니다. 견고한 경제의 성장세가 확인된 것입니다. 이달 초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블랙몬데이를 촉발했던 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미국 경제 지표에 더욱이 주목해 왔습니다. 엔비디아 축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가 연착률 기대를 강화하면서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 3% 성장했다고 밝혔어요. 지난달 발표했던 속보치에서는 2.8%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3%로 더 올랐죠. 0.2% 높은 수준입니다. 1분기 성장률은 1.4%였어요. 그거의 2배를 넘죠. 1분기 성장률이 1.4%였는데 이번에는 3%니 2배가 넘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 엔진인 개인 지출이 당초 집계했던 것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GDP 성장률을 끌어올렸습니다. 개인 지출 증가율은 종전의 2.3%에서 2.9%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건강관리, 주택, 유틸리티, 여가 부분을 중심으로 상품 서비스 지출이 증가한 이유입니다. 소비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 경제는 같은 기간 소매 판매가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늘어나면서 경기침체 우려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11월 대선을 앞두고 현재 민주당 정부가 재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소비 장려책을 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잉여 저축력 하락이나 중산층 이하의 물가치관과는 다르게 소비 추세는 더 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 물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중시하는 지표입니다. 시장은 30일 나올 7월 PC 물가 지수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PC 물가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5% 올랐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근원 PC 물가 상승률이 직전 3개월간 2.1%로 둔화가 되어서 페드 목표치 2%에 근접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신규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감소 흐름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줄어들어서 하반기 고용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시장도 견주한 상태를 이어가서 연착률 기대를 더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1천건으로 지난주 한주 전보다 23만 3천건보다 2천건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다우전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방치 23만건이었는데 이보다는 다소 높지만 예상치에 거의 부합한 결과입니다. 연준은 그러나 8월 초에 나타났던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의 징후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9월 금리 인하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반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패드가 9월 금리를 0.25% 이상 내릴 가능성 100% 반영 중입니다. 다음달 금리를 0.25% 내릴 가능성 67.5% 0.5% 인하는 빅컷 가능성은 32.5% 반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Magnificent 7 대형 기술주들은 엔비디아와 알파벳만 빼고 모두 올랐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엔비디아가 6.38% 크게 떨어졌습니다. 다른 기술주들은 상승했습니다. 오픈 AI 투자를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애플 1.46%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61% 상승 아마존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각각 0.77% 0.28%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장 초반에 4% 이상 급등한 214.89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는데 장마감 2시간 전부터 상승폭을 대거 반납을 하고 결국에 0.26% 오른 206.2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비록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쳐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 인공지능 테마주들에게도 충격을 줬지만 AI 모멘텀은 여전히 탄탄하다는 것이 오늘 장마감 뒤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엔비디아는 급락을 했지만 다른 반도체주들의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PC에 대한 기대감에 ARM은 5.27% 크게 올랐습니다. PC와 함께 AI 서버를 납품하는 델은 장이 끝난 뒤 기대 이상의 분기실적업을 합해서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7%까지 폭등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규 거래를 0.74% 내린 110.74달러로 마감한 델은 시간 외 거래에서 정규 거래 마감가보다 7% 이상 폭등한 118달러까지도 치솟았습니다. 델은 지난 1년간 주가가 2배 가까이 96%나 상승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보다도 또 주가가 폭등을 했던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보다도 더 많이 오른 것입니다. 어제 19%나 폭락을 했던 회계 조작설이 나온 슈퍼마이크로는 오늘 1.2% 상승했습니다. 올해 3월 최고가 대비 반토막 이상 62%나 하락 중에 있습니다. 애플이 제찌 비트를 개발한 오픈 AI의 투자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플이 인공지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슬라이브 캐피털이 주도하는 투자 라운드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오픈 AI 투자는 1,000억 달러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애플의 경쟁자이자 현재 오픈 AI의 대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도 지분의 희석을 막기 위해서 참여하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 이후 130억 달러를 투자해서 오픈 AI 지분의 4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미 사업적 측면에서 지난 6월부터 애플 인텔리전스의 첫 공식 파트너로 오픈 AI를 지목했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운영체제 전반에 AI 기능을 주입하는 시스템입니다. 새 AI는 개선된 CD 음성 지원과 텍스트 교정 및 사용자 지정 이모티콘 생성 기능을 제공합니다. 애플은 그러나 오픈 AI에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구글의 상상용 AI 모델 제미나이도 잠재적 파트너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의 첫 공식 파트너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